비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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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빼라! 비빼라! 겐지컨대죠? 겐지컨대죠? 하지마요! 뭐꼬 새끼? 새끼 맨날 쳐다보게 게임을 쳐다보니 뭐하니 피치아오나! 비께라 새끼여! 나 새끼 또란다 이만 3시가! 왜? 3시가 왜? 니 1, 6, 3시야 뭐하는지 모르나? 내가 피한다 이 새끼야! 이씨기 또란다 떨어지는 새끼야! 1, 6, 3시 아프리카의 대형 컨텐츠 여캠폭격기 모르나 임마! 아아 여캠폭격기 알지 내 안그래도 영상보고있었다 아이가 빨리 보자 І 에게 Christopher locally 알지 내 안그래도 그렇게 재판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내 안그래도 알지 내 안그래도 알지 내 안그래도 너가 더 시키는 알지 내 안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캠 폭격기 MC를 맡은 MC 기념당 MC거폭입니다. 우리는 고마워! 아 잘하셨습니다. 기분이 좀 안좋아서 쉬는다. 형, 이 전에 제가 황금보기 라인 아닙니까? 원래 이 시간대 방송이 안 켜져 있어요. 재밌는 방송인데 이 새끼들이 왜! 왜 오늘 3시에 방송을 켜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페이지가 좀 떨어지네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조금 이제 저희가 켜기 전에 오면서 이 새끼들 제발 3시 전에만 꺼라 3시 전에만 꺼라 했는데 아 이럴수가 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쓰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준비한 만큼만 또 보여드리면 지금 백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입소문 내주시겠죠? 당연하죠. 가셔가지고 야 그래도 공식 방송하는데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3주차까지는 저희 개인 야외 방송이라 생각하셔야 되고 3주차가 공식 방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받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새벽에 계속 여기서 자면서 계속 준비한 우리 결과물이에요. 이런 게. 계속 자진 않아서 하루 밤새긴 했죠? 네. 그렇죠. 하루 밤새고 이제 오늘도 이제 장비 지원과 이제 저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줄 이제 BJ 토고거님이 함께 계시고요. 네. 동국원님. 유도장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자 이 유도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입니다. 최고의 실력가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관장님 밑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놓은 체육관이고 저한테 마이크를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혼유도클럽입니다. 밑에 쫙 자막이 나왔어요. 형님들. 놀라실 겁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줄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체육관에서. 많이들 와주시고요. 자 바로. 네. 뭐 이제 저희 오프닝 또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저희가 1주차 방송 이제 부족한 점으로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 멘트가 겹친다. 아니면 좀 산만하다. 뭐 종목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꾸며봤는데 분명히 오늘 방송하고도 또 부족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많은 피드백 저희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나은 3주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구요. 뭐 더 이상 길게 말하기 전에 시청자 좀 뭐였습니까? 몇 분 정도 지금 들어오셨죠? 같습니까? 아! 천 달이다! 천 달이다! 이야! 천 달이다! 이야! 자 그러면 형님들 뭐 긴 말 필요 있습니까? 오늘 게스트 한 명씩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시죠.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형님들 이제 나오시면 좀 채팅 좀 이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기뉴다방이 본방이라가지고 채팅을 좀 과약하게 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팅 좀 이쁘게 좀 쳐주시길 왜냐면 또 채팅을 이쁘게 쳐줘야 게스트들이 그걸 보고 이제 텐션이 빡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예쁜 얘기 좀 많이 적어주세요. 예쁜 얘기 좀 많이 적어주세요. 얘기들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렇게 크게 데이트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방송을 총 500시간을 하셨는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자기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 어? 오늘부터 메이저로 가겠다 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열정만큼은 거의 메이저가 아닌가 그렇죠. 또 오늘 우리 저희 머걸하고 스탭들 오늘 스탭 매니저들 다 드시라고 또 쿠키를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쯤 되면 슬슬 빨리 해라. 알겠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BJ 하송 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빨대를 꽂아도 하고 카메라는 저기 있습니다. 아 네 빨대를 꽂아도 하고 뭐 이제 1년 됐지만 이제 계속 학고를 못 벗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자로 약간 오해를 받고 있는 BJ 하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BJ 하송 하송 하얀 솜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BJ 하송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대충 어떤 방송을 하는지 시청자분한테 좀 이제 홍보하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여캠이고요 일상 방송이고요 체험이고요 대회고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 잡캠 네 잡캠 흔히 말하는 일상 방송을 이제 가장한 잡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사진은 참 잘 나오셨네요. 네 어 그런데 근데 이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 한 번 띄워 주실까요 네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으셨는데 이게 이게 몸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세죠 어 전혀 라인이 부각이 안 되네요 네 그래도 진짜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셔서 아 저때가 지금에 비해서 약간 15kg 빠졌을 때라서 아 또 시작이다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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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g 쪘어 나의 발란캠입니다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입니다 아 네 그런 다이어트는 여기 초원 요도장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인이 먼걸음 이제 먼 발걸음 하셨는데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본선에 꼭 진출해서 아 네 본선에 꼭 진출해서 빨대 한 번 더 굽도록 네 열심히 정말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어 아 내세적이다 어우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BJ 하솜님이었고요 이따가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은 아 오늘 의상은 이거에요 혹시 아 이따가는 가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야외 방송할 때 입고하는 아 본인이 맞춰주시는 의상 네 제가 다 준비하는 의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섭외 누가 했죠 아 예 저 방금 게스트는 이제 거제 폭격기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DJ 하솜님이고요 일상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네 예 1등을 하지 않으실까 왠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하지만 약간 저분을 보는 순간 진라면 생각이 났어요 왜 진라면 홍보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유현진 형님들 인정 유현진이 약간 생각이 나면서 야 오늘 저분이 누구 경기를 씹어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게스트였고요 바로 뭐 두 번째 두 번째 게스트는 야 드디어 이분이 네 드디어 이분이 제 방송에도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시네요 아 예예예 우리 방송 이분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오메킴이 발굴한 그렇죠 오메킴이 발굴한 아프리카의 수지 수지 야 수지를 제가 동가요 동가요 아 다? 진짜 진짜 뭐 방금은요 아프리카의 양팡이었고요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사고 방금으로 양팡이었고 아프리카의 수지 오메킴이 발굴한 최고의 스타 BJ 아이린 모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여보세요 카메라 여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질이 어둠 어둠 맞죠? 이야 오 진짜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 그만 치시고요 아니에요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캠 아이입니다 여캠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아 여캠이 아니라 여캠이다 사실 왜냐면 본인이 나오기 전에 여캠이 한 명 왔다 갔거든요 아 그분도 이제 아프리카 수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합성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수지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수지가 나은 거 맞죠 네 그 본인이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참여를 위해서 부산 가지고 오셨는데 뭐 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 원래 보통 이렇게 막 공식방송이나 합방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일단 체육이고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출연했습니다 어 이게 끝인가요? 예? 그 이유가 그게 끝인가요? 네 음 아니 근데 화면보다 훨씬 더 수지 닮으셨네요 진짜로 저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저도 한번 오 진짜 닮으셨어 저희가 오늘 여캔분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싶거든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히끔히끔 봤는데 아 너무 이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살이 더 빠지셨다고 원래 예 아니 아니 하실 때는 복장이 교체 되는 건가요? 네 트레이닝복 준비하셨고 네 그럼 뭐 오늘 각오한 말씀 시청자들한테 본인이 하는 방송도 간단하게 네 오늘 일단은 본선 진출보다는 여자캠 분들이 보고싶어가지고 일단 소원은 잃었고요 직관총이구나 네 그러고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송은 이제 여캠을 더 여캠처럼 만드는 방송이고요 춤이랑 노래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나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승 노리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즐기고 간래요 그러지 말아요 저번주 1등 하신 분이 어우 저는 뭐네요 하도 한 번은 막 사과 쪼개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팔도 막 떴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무섭거든요 진짜 이왕 주말 반납하고 오셨으니까 1등하고 상금 10만원 타락하셨으면 이왕 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JI님이었습니다 형님들 열심히 했네 준비해 어우 좀 I님 괜찮으시네 형님들 만족합니까? 잘했죠 여러분들 섭외 잘했죠? 방금 BJI님이었구요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수지가 한 명 있습니까? 두 명이죠 아프리카 수지는 두 명입니다 원래 수지는 이 사람이에요 오늘 근데 그 수지를 한 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지 미러전 두 번째 수지 BJ 양팡 음악 추세요 아니 노래 일단 노래 좀 꺼주세요 일단 노래 좀 꺼주세요 일단 노래 좀 꺼주세요 잠시만 노래 일단은 어? 555m 아니 그거 읽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진짜 죄송한데 이게 공식 방송이든지 뭐든지 다 떠나서요 이분들 오늘 아침 11시에 12시에 부산역까지 나오라고 저한테 오늘 아침은 제가 여캔대전 제가 여캔대전 나오는 거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둘 다 꺼르세요 오늘 이거는 솔직히 이동안 갑질 갑질 다 참아왔거든요 이건 도저히 저에 대한 어? 저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늘 우지게 영정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아 오늘 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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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이게 안이 끝일 것 같아요 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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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저녁에 드시고 싶으신가요? 예 abet 또 장치 안 드셔보셨죠? 으이고 존년 존년 그런 말 하하하하하하 형님 자극하지 마세요 네가 이을을 하겠어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표 수지 아닙니까 네 솔직히 이제 뭐 BJ들이 많이 보는 모 사이트에 가면 양팡 수지다 수지는 양팡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오는데 오늘 실제 또 다른 수지를 봤는데 본인 느낌 어떠세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수지 담았어요 저 거짓말 안 한 거 아시죠? 네 저 진짜 수지 담았어요 진짜 아잉 님이 본인은요? 저요? 저는 이제 한효주로 가려 타려고요 한효주요? 네 한효주요 이야 아 진짜 한 대 맞아 아니면 아니면 길라임이라도 좋으니까 아! 아니 그 마음도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길라임드립 하지 마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팡씨 양팡씨는 워낙 이제 인기 bj이고 사실 뭐 여기 나오신 분에서도 가장 인지도 높기 때문에 본인 소개는 됐고 본인 오늘 각오만 해주시죠 저요? 저는 오늘 10만원 타갑니다 아니요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타할 겁니다 이 사람들 저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5만원 5만원 플러스 돼가지고 20만원 참치로도 되지 않습니다 참치랑 별개이기 때문에 20만원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양팡 화이팅! 양팡 업! 곰팡들 업! 이야 지금까지 양팡! bj 양팡 뭐 이야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야 설명이 필요없죠 나오자마자 무대를 장악하면서 컨셉 만들어주고 역시 양팡입니다 아 이것도 준비하셨네요 역시 양팡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은 해결했죠 사실 저희가 저번 주 차 때 양팡 불렀었는데 그때 아파가지고 그때 이후로 연락을 못했는데 일단 양팡 팬분들한테 조심하게 양팡 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다고 할 때도 절여야 되냐? 그러니깐 절여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뭐 이제 세번째 세번째 게스트까지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네 모셔봤고요 네번째 이분은요 제가 이분은요 멀리서 오는데 진짜 몸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몸매가 굉장히 좋으신데 게임비제이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춤도 엄청 잘 추신다 하거든요 아이돌 출신이란 아이돌 출신이란 제가 또 아이돌 잘 알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한테 양매 딸간 티아라 매니저를 해봤는데 진짜 아이돌 맞습니다 예 아이돌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돌처럼 춤을 잘 추실 것 같고 아이돌 출신이란 저희가 또 첫째 출 때 1주차 아이돌 큐블링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주차 아이돌 소개해 주시죠 바로 BJ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시면 되니까 DJ 파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파이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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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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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이돌 출신 맞으시죠? 아 네 맞죠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시죠? 대구야 아 안타깝네요 제가 부산에서 쇼핑 좀 시킬건데 오늘 혹시 이거 입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파이님 아 내가 진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파이님 오늘 사복이 네 진짜 이뻤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갈아입으셨어요 아니 아까 갈아입은 지 되게 오래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때 파이님 장난친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이분이 아 이게 아 위에 아 이거 걸치시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느 분은 하실 때 이렇게 복장을 아 네 이따가 춤출 땐 벗어야죠 오오 오케이 그럼 본인 소개 너무 늦었네요 저희가 너무 취해가지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7월 15일에 베스트 BJ가 된 BJ 파이라고 합니다 아 데뷔 시키시구나 네 데뷔이에요 아 7월달에요? 데뷔이에요 7월달요? 아니 근데 제가 7월 때 베스트 BJ 됐는데 아 진짜요? 저는 못 봤는데 혹시 후반 때에 되셨습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럼 제가 못 봤겠네요 저는 초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선배님이요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롤하는 BJ 롤 BJ 파이고요 지금 레이디스 배틀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공식 방송 와 축하드립니다 와 나도 나갈 뻔했는데 그게 네 혹시 그러면 롤 티어가 플래티넘이요 아유 아유 어디시길래요 조만간 미드방 한번 하시죠 아니 어디시길래요 조만간 미드방 한번 하시죠 나 궁금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오늘 출연하기는 계기죠 아 저는 그 제가 공식 방송이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쪽에 운영자분들이 네 코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공식 방송 나오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석 같은 저를 발견하시고 그렇죠 아니 롤 방송하실 때는 춤을 잘 안 추시죠? 아니 잘 많이 춰요 많이 춘다고요? 춤을 지면 춰요 아 지면 춘다고요 거제폭격이가 롤을 안 봐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근데 롤 방송 말고도 뭐 술 방송 아 술 주먹다 아 네 저 되게 좋 특기에요 오 특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저랑? 어 해볼까요? 제가 그거는 완전 지존이거든요 술 먹다 아니 뭐 저희 오늘 끝나고 참치에 쏠잔잔 할까요? 아 네네네 참치요? 네 괜찮으시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알 드시나 보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는 맨날 집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지만 옛날에 했던 그 아이돌 연습생 했던 거를 떠올려서 오늘 뭐라고 해야 되나? 1등 하겠습니다 아 네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형님들 이 분이 가리셔서 그렇지 저 아까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체까지 좋아해요 하체도 좋아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베지터 몸같이 몸매가 진짜 홀이병인가? 항아리가 홀이병인가? 콜라 홀이병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무슨 병입니다 형님들 되게 몸매가 좋으시고요 자 지금까지 게스트 4명인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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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뭐 구르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파이팅 넘치게 하고 하던데 드디어 여성여성아 진짜베이 진짜베이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이 분 진짜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은 무려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 연극 연극을 하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길게 뭐 말할 필요 없습니까? 바로 소개 도왔습니다 BJ 최빈입니다 최빈이입니다 부러주세요 천빈 приз 이게 어 강아지도 dzаго 안녕히 계세요 절제돼있는 댄스가 보여주시고 더 하시죠 더 해도 돼요?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오시고 카메라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BJ 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 셜록홈즈라는 작품으로 연극하고 있습니다 셜록홈즈요? 셜록홈즈에서 셜록홈즈는 아니고요 셜록홈즈가 맡은 사건의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죽은 시체의 부인 역할이에요 죽은 시체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이죠 여자분 주인공이죠 5시, 8시 공연을 하는데요 5시에 공연이 시작하면 5시 50분에 나와요 몇 시간짜리 연구인가요? 1시간 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연인데요 주연입니다 주연이 6명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주연이라고 하십니다 셜록홈즈가 똑같이 받아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조연이랑 주연이 좀 중요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답니다 본인 하시는 방송이나 간단하게 소개 좀 저는 소통방송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손이 약간 아나운서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욕하실 수 있어요? 욕? 잘합니다 잘한다구요? 진짜요? 욕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여캠미디웨이분 모셔놓고 욕을 하라 그러세요 욕을 하라 그러세요 지금 이 마이크 성능이 다음주는 좋은걸 할건데 소리가 조금 작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만 크게 해서 본인 소개 좀 볼 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 발성이 진짜 밑바닥에서 올라오네 오 배치고 하시네 확실히 네 그 기분이다 나도 연극 해봤잖아 근데 이런건 기본이야 발성같은거 아 예 안궁금하구요 아 그 본인이 이제 참가하게 된 계기죠 아 네 제가요 맨날 진짜 골방에서 방송만 이렇게 하다가 가끔 야외 방송도 해봤는데 다른 BJ분들이랑 방송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출연하게 되어서 네 또 다른 예쁜 여자 BJ분들 그리고 멋있지는 않지만 그 저 토고요? 멋진지않지aisia 저 너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멋이잖아요 멋있죠 고객 vague 법사님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금만더 누가 뵈죠 여기 조재폭격기님께서 네 제가 거의. fires 한 6번 찾아가가지고 안 돼 그냥 가세요 진짜 여섯 번 찾아왔나요? 여러분들 BJ 최빈님이었습니다 최빈님! 최빈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년인데 되게 맞지? 친구야 자랑하는 정도 흥민이 보고 있겠는데 또? 자랑하는 정도 게임 안 하신다 게임 밖에는 안다 인마 방금 BJ 최빈님이셨고요 여기까지 오늘 총 5명의 BJ분들 형님들 모셔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추천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터지겠네 포탈적으로 올라가겠네 바로 형님들 저희가 오늘 BJ분 5분을 모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총 10몇분을 수업하셔가지고 나름 밸런스 조절을 좀 했습니다 이번주가 진짜 최강인 것 같아요 제가 조절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캠 쪽에 부족하면 집어넣고 했는데 정말 이번주가 진짜 너무 강합니다 아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1주차가 최고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1주차 여캠도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형님들이 제일 원하고 원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분들의 소개는 했는데 이분들이 뭘 잘하시는지 무슨 매력 발산 매력을 좀 발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시간 BJ의 매력 발산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도 앉아서 좀 보면 안 될 거에요 저희는 MC기 때문에 최대한 사심을 배제하고 그래 될까 모르겠다 오늘 또 다들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셨더라구요 저번주도 뭐 사과 쪼개기니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봤어요 막 그냥 오르몬이야 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기대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매력 발산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여기 한 명씩 네 서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시면 되니까 이쪽 와주세요 다 오라고 다 오라고 다 와요? 네 오십니다 안녕 여기 저희가 여기 서있고 이쪽에 나란히 서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약간 조금씩 근데 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쪽으로 자꾸 보시면 카메라가 옆모습만 찍기 때문에 이쪽 정면을 봐주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비즈니이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채팅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쪽을 보고 계시는데 최대한 카메라 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이 복장 이거는 얼룩하고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다 고마워라 많이 치는거 아입니까 하하하 아 이건 뭐죠 무슨 복장인가요 이거 고련복입니다 옛날에 그 활동복 같은 체육복 같은 그런 아 교론병이요 네 아 시대가 북쪽 시대에서요 이거 바로 다음 시대 아 이거 바로 다음 시대 오 밝은 모습 너무 좋구요 야 저런거를 일단 지금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신 채빈님께서 복장을 지금 갈아입고 의체 전문용 의체 조금만 의체 조금만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구요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 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가 오늘 왜냐면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차에 이동하는 도중에 댄스로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대해 보더라고요 중앙으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Не요 카메라가 안잡혀가지고 우리 한이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비밀인데요 아 비밀요 허어igten 그거또 비밀로 하네 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와가신아 작정했네 와 Theater 진짜 작정했네 와 마음이kelt Tage 자 그러면 채빈님 오시는 대로 바로 아! 한참! 아! 한참! 네! 잠시만요! 자! 어! 예예! 이쪽으로 한번 보셔도 될까요? 예예! 오늘! 3점! 3점입니다! 아! 3점! 어! 3점! 어! 3점! 어! 3점! 예!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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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인인부터! 아인인! 매력발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로 물러가서 아인님은 여기 와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아인인의 매력발산 시간! 한번 가지도록! 나도 벗을까? 아! 잠깐 저도... 아야야야! 아! 여깄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인인 해주시고요! 어! 이거 뭐 도와드려야 됩니까? 본인 노래를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럼 미리 선곡 되어주세요! 자!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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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삐죽 삐죽 나던데? 아 예. 자, BJ 파이 님이고요. 파이 님은 오늘 어떤 매력 발생을 준비했나요? 아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레이디스 배틀 연습을 하느라 방송도 요즘에 못하고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또 뭐라 하실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 너무 옛날 노래라서 아 괜찮습니다. 곡, 선곡 좀 말씀해주세요. 저에게 선곡을 해야 될까요? 아 네, 그 전효성의 아 전효성의 굿바이 키스입니까? 굿나잇 키스입니까? 죄송합니다. G.O.O.D 그거요? 굿나잇 아시죠? G.O.O.D가 아니라 G.O.O.D잖아요. 그래, G.O.O.D. 어 그래, G.O.O.D. G.O.O.D는 가수다에? 어. G.O.O.D. 그러면 바로 노래가 나오면 시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노래 바로 시작! 노래 주세요! 어이구야. 우와... 자, 가져만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좀 하셔도 돼요. 어이구야, 준비 시간까지! 어이구야! 음! 너무 잘생겼어 오! 여유네! 아, 잠시만요. 아, 아 저 노래 끝난fill. 나 순간! 펜이 연예인 반대로 달려들인 줄 알고 아, 나 돈 줬는줄 알았어. 얘 잘려들어요. 돈 줬는 줄 알았다 돌발 돈 줬어 방금 이제 굿나잇키스? 굿나잇키스 진짜 섹시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우 진짜 좀 파워풀한 그런 것도 잘하실 것 같은데 파워풀한 거요? 그거 앞부분만 좀 오오 혹시 됩니까? 한 번 더 아십니까? 호나의 체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나의 체인지 오우! 오우! 네. 야! 아, 야. 아까전에는 이걸로 이제 꼬시더니 이제 꼬시고 나서 와... 이게 원래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면 덮고실 수 있었는데 와, 그럼 왜 오늘 학회? 아니, 그니까 왜 하기 전에 갈아입으셨어요, 제가? 아까 청목잇밥 먹이셔서 그래요. 배가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찡겨가지고 아, 제가 밥을 먹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진짜로 그니까, 본인 개인 방송을 가면 롤도 볼 수 있고, 춤은 어떤 때 추세요? 춤을 더 많이 춰요, 솔직히 말이죠. 롤방송구나? 네네네. 개이들이네? 롤을 지게 되면, 이제 춤을 춘다 하는거죠? 에그룹 콘텐츠도 있었어요. 와, 롤 지면 춤춘다. 저나 저나 이렇게 많이 하겠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는, BJ를 막 좀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오히려 응원해요. 이겨라, 대박. 왜요? 춤을 보고 싶으면... 아, 아니, 맞아요. 아, 이기면. 이기면, 팬분들이 잘 응원해. 무조건 이기게 만드시고요. 월드컵이네. 혹시 팬 가입해도 춤추시나요? 아, 당연하죠. 아, 팬 가입하러 가겠습니다. 자, 방금 합격한 댄스 실력을 보여준, BJ 파인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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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예. 일단은 딱 another 1위+. 점점 낮추는 게 어떤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분을 모십니다. 형님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현진 씨 아닙니다. 짐라면 광고 모델 아니에요. 저는 하나 아닙니다. 네. BJ 합손님 오시D. 어, 어, 애, 어, 아우? 야, 음, 아우 아우. 어, 그럼 이제 해서smith이이이이이이이blo. 아, 나가시면 안됩니다. 예, 나가시면 안됩니다. 아니에요. 이 분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예, 일찍 Language합니다. 네요 엄청 깜찍한 분입니다. 비재하수님 어서오시구요. 어떤 매력발생 좀 배우셨습니까? 아 그러게요 지금 어.. 잠깐만요. 끈적거리는 댄스같은거 있어요? 아 끈적거리는 음악같은.. 아니요. 역기를 좀 들고 올까요? 역기요? 아 죄송합니다. 끈적거리는 음악 좀 제보토 같은거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나요 아오 keh 같이 마패티벡 같이 마패티벡 오야야야 야야야야 야야 예술이 낳아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아니 다시 한 번 형님들 지금 하성님이 앞에 두 분 댄스를 보고 너무 부담을 가지신 거 같아 아니 평소에 이런 거 말고 좀 발랄한 것도 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춤을 다 막춤이거나 막춤하면 뭘 주죠 그러면? 아 막춤이요? 사랑의 트위스트 한 번 할까요? 아시나요? 사랑의 트위스트요? 그 세대인 거 같은데 사랑은 어떤 트위스트인지 정확해요 자 사랑의 트위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아 이게 원리라 확실히 아 음악 좀 꺼주세요 여기다 아 죄송한데 아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하성주부님 네네네 관광버스 오셨습니까? 아 네네네네 아 오늘 어쩐 일로 아기는 어떻게 하고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복장에 사랑의 트위스트 추시니까 좀 잘 받은 거 같아요 빨간 양말이 없어서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빨간 양말까지 준비해오시면 거의 완벽할 거 같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매력발산에 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본경기에 집중을 하실 거잖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매력발산 한 거 같은데 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500명이 탈출했습니다 500명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까 아 장난이니 장난이니 아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춤 같은 거 안 추시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연습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저 그만하세요 누구한테 자꾸 하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들 뭐 뭐 한 2천명 중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트를 하려면 한 2천명 중에 한 명은 내 스타일이 있겠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한 명은 들어오겠죠 네 한 명은 들어오겠다고 DJ 하솜님이셨고요 이따 그러면 하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상 스포츠 뭐죠? 예? 또 사고인가요? 아냐아냐아냐 스포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스포츠 쪽에서? 네 저랑 다음에 한번 로드FC 격투기 배우러 갈 때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렇죠 그 쪽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쪽이죠 예 한번 모셔가지고 그리고 운영자님 남자 싫은 대회 했으니까 여자 싫은도 한번 열어주세요 네 그렇죠 진작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솜이 가서 바로 천하장사 먹어야지 그렇죠 예 근데 저분이 어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아 맞아요 스태프분들하고 지금 다 나눠주시려고 진짜로 형님들 저분이 직접 수제쿠키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10개 넘게 가졌어요 10개 수제쿠키 진짜 스탯들하고 다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예 수제쿠키를 만드셨고요 예 지금 선거가 자꾸 저한테 벌써 사인해보냈는데 좀 닥쳐주세요 아무튼 저거를 지금 좀 김도해주셨고요 형님들 그러면 이제 다음 분 그렇죠 너무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저는 지금 매력발산 시간에 벌써 30분 넘게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 보고 싶은 분들이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형님들 이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한 메이저 그렇죠 여캠 BJ 그렇죠 철구가 낳은 아프리카의 여캠 그리고 내 동생 그리고 나의 입사동기 그리고 내 베비동기 아 굉장히 큰 이슈로 모으고 온 BJ 양팡 양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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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없어 자 노래 가자 왜 이런데 왜 이런데 모두 되잖아 아 그래요 제모 다시 와갖거든요 근데 조금 부스러기가 남아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본인은 이제 말 안하고 바로 매력발산 저요? 저는 파파라치요 감면에 파파라치 여러분 앞으로 좀 나오고 다시 도와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좀 보세요 왜 너무 역도선수같이 나온다 근데 이봐요 역도선수 역도선수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형님 왜 마이크때문에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아 죄송해요 야하나? 괜찮은데? 아 잠시만요 감면에 파파라치 하기 전에 좀 좀 섹시한 노래 한개만 틀어주세요 아 그럼 노래에요 어떤거 아 그거 뭐지? 그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디거스 예 이거 벗는 부분 있잖아요 벗으시면 안됩니다 네 황희씨 벗을 파이 안된다 진짜 아 벗기다 벗기다 이거 약간만 해야지 앞으로 좀 앞으로 가세요 우와 개쩍다 야 어느 피지컬 장난감이라 야 오우 이야 이야 뽑아야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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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소름돋게요 방금 매력발사 몸풀기였습니다 원인이 준비함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파 아닙니까? 그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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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이십니다 파파라치 바로 틀어주세요 파파라치 바로 틀어주세요 자 저희는 하늘바퍼를 약간 펴줬고 여기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예스 아 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얍 아 아 아 아 자, 형님들, 형님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그건 거 같아요 황희는 보이냐는 라디오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사실 숨기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내 채널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파헤쳐내겠다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과학시간의 대표 손도주자 양팡씨 아닙니까?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맘대로 좀 하지 마라 자, 아프리카 대표적인 여적여의 창시자 양팡씨가 이제 파파라치가 돼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이분도 실물 다 봤고요 그리고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제일 어린 나이지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성 테스트를 자, 여러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충고김밥 드시고 혼자 따라와서 모시고 우리가 다 치우게 만드셨구나 나 컨셉이죠? 네 똑바로 해라 여기까지 BJ 양팡님이었습니다 진짜 양팡은 역시 핫빵 페이커입니다 역시 양팡이에요 저거 좀 뺏겨야겠네요 역시 양팡인데 사실은 저는 이분의 매력발산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죠 근데 왜냐면 좀 이제 니트 같은 걸 입고 오시고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성여성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방금 이제 탈의실을 나오는 순간 아, 저는 똥 사러 간 줄 알았잖아요 똥이라니요 너무 안 나오길래 쑥내려고 이분이 나오는 순간 이분 매력발산만 기다렸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BJ 최빈님입니다 최빈님입니다 최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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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밝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아까 다 했는데 또 해요? 아뇨,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아, 정신이 없었나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 어떤 매력발산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매력발산이요? 제가 되게 할 줄 아는 게 어지간하게 하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공연하고 있으니까 좀 연기를 좀 연기요? 아까 아, 연기 연기하면 거짓 폭격인데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연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복장으로 부부싸움 날 것 같은데 아, 괜찮겠나? 아니, 아니 왜, 왜 부부싸움이 난다는 거죠? 아니,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는 심성이 너무 착하고 저희 방송한 거 너무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배우게 해요 어, 우리 채빈이 만약에 뭐 혹시 뭐 키스신이 있는 겁니까? 아, 후옹신이 있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아! 그냥 딴 거 할게요 딴 거, 딴 거 알겠습니다 딴 거 딴 거 할게요 딴 거 아, 예 딴 거 딴 거 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운동복을 이렇게 네 다들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니 좀 무디 보셨죠, 금방 아, 인사 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선 캡처 좀 해주세요 제가 스쿼트 자세가 좋습니다 어?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쿼트 자세는 혹시 다른 카메라가 가능합니까? 아니, 포커시? 옆에 다른 카메라부터 가능합니까? 옆에 기치를 구ц Producer 바스트 업과 휩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깨널비 정도 걸리시고 살짝 사선으로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발은 그리고 자, 가슴을 모으려면 팔 풀치까지 이렇게 아, 잊어요 이렇게 이렇게 비치고 내려갑니다 이때 이 피부 הה 얌지 발가락을 덮으면 안 돼요 딱 유지해주시고 아니 잠깐만요 정기 sogig 자 י BUY 어, 풀 동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슴에도 자극이 가야되요 꼭 이렇게 올리면서 가슴에 어떤 자극이 가야되나요? 모아주면서 이렇게 모여야되요 아 모여야되는구나 어디라고요? 자 그러면 저 카메라를 보고 한번 와 근데 이 모습은 그냥 끝장인데요 지금 5초 잠시만요 형님 5초 뒤에 예 카메라 저쪽 저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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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옆을 잡아요 좀 앞에서 찍어주세요 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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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셔야죠 옆이 옆이 엉덩이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요 야 근데 몸매가 진짜 좋으시다 아 연극하는 거 맞나? 뒤에서도 한번 쳐주세요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은 진짜 진짜 우빈님 긴장하지 마시고 왔으면 근데 저 지금 힘 빠지거든요 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요 پpe 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힙업 힙업 아니 저도 힙업은 어떻게 저는 안 떨리거든요 막 무비 안 찍고 아 이마 아씨 이거 뭐야 무비야 어 하자마자 아씨 미안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동작 하나 더 있습니까? 다른 동작이요 요가 동작이나 이런거 요가 동작은 좀 이따 몸풀면서 몸풀면서 본인이 형님들 그러면 최빈님의 매력발산 여기까지 하고요 몸풀기 동작의 요가 동작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또 조금 더 앞에 와서 좀 찍어주세요 네 그때 와서 좀 이제 아니 잠시만요 왜 저분도 이 개인카메라 보가요 뭐가요 뭐요 제 권한입니다 이해합니다 기록하세요 자 제 권한입니다 자 아무튼 이의 최빈님이었습니다 안녕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카메라 돌리시구요 아우 형님들 매력발산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야 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스쿼트만 하면 저렇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스쿼트를 모든 이제 권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스쿼트는 필수죠 예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아 또 운동 얘기 나왔다 신났다 신나 아닙니다 아니요 본인이 또 운동 얘기 나왔다 신났는데 이 기회를 이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나가서 그렇죠 이제 준비운동 한번 아 준비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저번주에는 이 준비운동을 바로 막 하면서 좀 만잡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네 바로 무슨 뭐 하나 보고 바로 또 좀 넘어가는 식으로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야 토고 실장? 아 실장이란다 토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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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